웅뉴스 웅뉴스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 진짜 오랜만에. 아니 벌써부터 지금 표정이 장난 아닌데 제가 보니까 표현이 잘 가질게요. 에이스가 왔다는 거죠? 여기요? 제가 또 1등이죠? 저는 항상 1등으로 드립니다. 아무도 안 왔어요? 아무것도 안 왔어요. 그동안 우리 죽고 3연패 했는데 정말 볼 수가 없더라고요. 집에서 봤는데 제가 심장이 막 터질 것 같아요. 너무 못해. 어떻게 이렇게 못할 수가 있는지 정말. 아니 어저께 방송에는 초등학생한테도 졌더라고요.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다. 저는 호동이 형이나 형동이 형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우리 양상국 씨가 여기 도대체 왜 남아 있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. 정말로 중간에 이렇게 실수하는 모습밖에 안 보이더라고요. 저는 오늘 양상국 씨의 그 자리를 대신할 사람으로 왔습니다. 아니 진짜? 양상국은 양상국은 안 됩니다. 어떡해. 다섯 아멘